다음은 유니스에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입니다 민취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지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양입니다 지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대만의 러브 팬들과 만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지양입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이렇게 러브 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기쁘고요 대만의 처음인데 기대한 것만큼 정말 열정적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러브 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러브 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러브 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러브 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러브 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러브 팬들과 함께한 شев visora 역시 러브 팬들은 9년 동안 러브 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러브 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트레이 described 지금까지 세 개 앨범을 냈는데요 세 개 앨범도 다른 스타일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번에도 좀 더 저희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 진짜很期待 이 앨범을 기억해봅시다 종류 통일에도 정량이 또 다른 시각들만 그리고 다시 도와주시장 그리고 터키에 오지 않았네요 네 맞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워낙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왔다면 제가 이곳에서 팬들에게 인지를 Skywam 그 경우에도 한국에서 전에는 한참을 정말 힘들어 그래서 더 많은 팬들이 모셨다고 들었는데 어제 공시 기사에 거의 300명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서 대만에 처음 오셨는데 공항에 300명 대신 팬들이 모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많이 와주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라이더 비유 없는 장상은 좀 더 많네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유쾌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오신 분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유쾌한 사람을 모셨습니다